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혁 변호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마타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흑색선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순덕 동아일보 기자라고 그러죠. 김종혁 친한계 당협의원장 진중권 또 국민의힘의 대변인 야당 얘기가 아닙니다. 이재명만 그러는 게 아니야. 박찬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정청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수 우파라고 우리가 믿었던 애들이 정말 하나같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중권 얘는 왔다 갔다 하는 애입니다. 지금은 진중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소식 전화하기에 앞서서 아직 강신혁 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바로 구독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진중권 저거 정의당원이라고 그러면서 말이죠. 한때는 보수 쪽에 유리한 말을 했다가 또 다른 때는 좌파들에 유리한 말을 했다가 문재인 편 들었다가 이제 문재인이 조국 임명하면서 조국이가 국민들의 공적이 되니까 조국이를 깠죠. 그러면서 마치 우파인 척 했던 자가 바로 진중권입니다. 그런데 진중권이가 왜 조국을 깠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진중권하고 조국이는 같은 학번입니다. 서울대 파리 학번. 그리고 친구라고 지들끼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친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진중권이 조국에 대한 지시와 멸시를 갖고 오셨다. 그러던 중에 조국이가 딱 걸리니까 너 잘됐다 하고 마구 그냥 조져버린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조국 때 조국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진중권이는 조국 편을 들지 않고 조국의 반대편에 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 보수 우파와 괴를 같이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조국 반대편에 서다 보니까 유은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재명보다는 유은석열 대통령 쪽에 섰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선이 벌어지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던 그때의 이 진중권이는 저자가 좌파였는데 우파 편을 들으니까 아 저자를 좀 쓰면 우리 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보수 쪽에서 저 진중권이를 한번 유은석열 대통령과 만나게 해드리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진중권이가 결국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어요. 여사를 뵀습니다. 뭐 도와달라는 얘기를 들었겠죠. 자 그런데 아크로비스타를 가서 말이죠. 뭐 접대를 받고 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술이라도 한 잔 먹고 왔으면 그러면 거기서 도와주겠다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은석열 대통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는 그런 DNA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 자는 정의당원을 한다면서 저 국민의힘 갔다가 저 민주당 갔다가 유리한 대로 떠듭니다. 강적들이라는 데 나가는데 거기 나가서 돈을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자는 돈 보고 방송하는 자다. 누군가 돈을 더 많이 주면 그쪽으로 기우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자가 말이죠. 저번에 김건희 여사와 57분간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 스스로 까버렸습니다. 아니 통화를 했으면 했지. 그 전화한 얘기를 왜 깝니까? 그거 왜 깐 건지 압니까? 그때 칸동훈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일십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 사실은 나한테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했다. 이거 자랑하는 거야? 아니면 뭐 엿먹이는 거야? 그걸 모르겠어요. 어쨌든 관종은 말이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엿먹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57분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아이고 여사님은 또 이명수하고 전화해서 사단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또 재영이하고 만나서 사단을 일으키더니 왜 또 자파 진중건희하고 전화를 하신 거냐라고 하면서 또 많이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는 말이죠. 진중건희가 한동훈하고 만났다고 하고 친하다고 하니까 여사께서는 한동훈이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좀 화해시켜달라 다리를 놓아달라 그런 뜻으로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사는 언제까지나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뒤에서 그림자처럼 일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 한동훈하고 사이가 틀어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한동훈이가 한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도 안 받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마 여사가 한동훈하고 진중건희하고 통한다고 그러니까 진중건희한테 전화를 해서 간곡하게 한동훈이한테 말을 잘해달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은 한동훈 비대의원장의 전화를 기다리고 계신다 뭐 그런 얘기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까가지고서 말이죠. 그런 어떤 좋은 얘기 여사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뜻으로 저에게 전화를 했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마치 여사가 아무한테나 전화하는 듯이 지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여사가 전화한 것처럼 그렇게 약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또 이번에 말이죠. 또 사고를 쳤습니다. 정말 간자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사고를 쳤냐. 이번에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이 사이에 카톡을 그 명태균이가 까발냈어요. 그래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지한테 말이야 굉장히 높여지면서 자기 오빠를 갖다가 무시하고 그 오빠는 아무것도 모른다. 지가 뭘 한다고. 그런 문자를 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 오빠가 이윤석열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대통령으로 타고 있다. 이렇게 프레임을 걸려고 그 오빠가 김건희라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웃기는 것이 말이죠. 이준석이가 이제 또 그 오빠가 이윤석열 대통령이 맞다는 식으로 또 기사를 나오게 만든 겁니다. SNS에다 딱 또 올려가지고서 그 오빠가 다른 오빠가 아니라 말 안 듣는 오빠다. 이 이준석이는 말이죠. 어떻게든지 유은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까내리는 자기 때문에 잘됐다 하고서 또 그 오빠 유은석열 맞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뿐이 아닙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아일보 이런 데서도 말이죠. 이 오빠가 마치 유은석열 대통령인 듯이 그렇게 기정사실화시키면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 계라고 하는 김종혁이라고 하는 당협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자는 말이죠. 또 한술 더 떴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 오빠는 유은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다 라고 해명을 하니까 이걸 안 믿고 그런 식으로 해명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김종혁이는 또 대통령실의 해명을 반박하고 구격합니다. 이게 김종혁이는 민주당입니까 아니면 국힘당입니까 그런데 또 이제 진정권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습니다. 내가 아크로비스다 가봤는데 여사가 유은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는 거 봤다? 보긴 뭘 봐. 보긴 뭘 부르냐고. 여사는 유은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총장님이라고 부르든지 제 남편이라고 불러요. 저의 남편. 그게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저의 남편. 아니면 총장님 이렇게 부르지 무슨 오빠라고 부릅니까? 자기들끼리는 오빠라고 부르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 우리 오빠가 그런다고?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오빠라고 하는 걸 진짜 옆에서 들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빠는 또 명태균이가 친오빠 맞다라고 확인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빠가 유은석열이기를 바라는 자들이 뇌피셜을 탁동시켜서 봐라. 김건이가 제왕이다. 김건이가 윤석열 위에 있어. 막 무시해.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야 김건이를 마침 마녀선양하듯이 잡아서 족치자. 그러다노던 말입니다. 다음 달 2위부터 민주당이 김건이 여사 규탄 장애집표를 연답니다. 거기에 이재명이가 나간답니다. 왜 나가겠어요? 나 지금 재판받아가지고서 깜빵 가야 되는데 김건이 치마자락을 자꾸 늘어져가지고 어떻게 살아날 국리를 찾아볼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야 살라고 말이죠. 정말 별짓을 다 하겠지만 도대체 말이죠. 이 국힘쪽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배신 때리는 걸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특히 이 진중권이라는 자는 한때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우군이 되는 것처럼 또 김건이 여사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물론 왔다 갔다 해요. 한때는 또 건의사랑을 공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한 번 개작살 났죠. 모두가 이 진중권이가 박사인지 알고 있었어요. 또 교수라고 하니까 진짜 교수인지 알아. 그런데 쟤 박사 아니에요. 쟤는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나왔는데 변이제 말에 따르면 그 학사 노문을 다 90% 이상을 뺏겼어요. 러시아 노문을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학사도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학사를 졸업하고 나서 서울대학교에서 석사를 했어요. 석사. 학사가 아니라 석사를 했는데 그 석사를 갖다가 논문을 다 뺏겼어요. 그게 러시아 논문을 뺏겼다는 게 이 석사 논문을 뺏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없어. 그러다가 또 골에 독일로 유학을 가요. 그런데 독일에 유학 가서 독일은 학비는 안 됩니다. 학비까지 다 무료입니다. 외국인들도. 그러니까 공무원 잘하면 박사 따올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박사를 못 따고서 중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도 독일 가서 경작박사를 못 땄거든요. 그런데 이 진중권도 거기 가서 무슨 박사를 따려고 했는지만 하여튼 못 땄습니다. 그리고 실패자야. 그리고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석사야. 석사인데 변이제가 말하는 대로 석사 논문도 다 뺏겼기 때문에 이 자는 사실은 학사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자가 교수라고 그런데 교수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중앙대학교에서 독일에서 있다 왔다 해서 교양 독일을 가르치는 겸직 교수였는데 무슨 지가 독일을 알아서 가르칩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고. 그러더니 여기저기 광원대 가서 좀 삐짝거리고. 그러더니 나는 동양대가 있는 것도 몰라서 저것 때문에 알았어. 영주에 가서 무슨 정경심의하고 동양대 교수를 했대요. 그러더니 또 조국이 공격하다가 그만뒀어. 전 동양대 교수. 맨날 뭐 하면 전 동양대 교수야. 저를 갖다가 공격했을 때도 건의사랑을 공격했을 때도 이 자가 동양대 교수였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전 동양대 교수였거든요. 야 전 동양대 교수가 뭐냐. 쪽팔리지도 않냐. 차라리 미아리 가서 전방이나 차려. 그 다음에 너 그렇게 시간 많고 아는 척하려면 너 그렇게 똑똑하다며 독일 가서 실패한 박사 났다와 진석사. 제가 그렇게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완전히 기죽어가지고 말이죠. 좀 이렇게 기가 죽었었어요. 그러더니 또 내가 제가 냅두니까 지금 또 완전히 또 다시 또 기어 올라와가지고서 김건희 여사를 또 이렇게 엿먹이고 있습니다. 정말 간자는 그 피를 속이지 못합니다. 진석사. 완전히 이 대한민국을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강신업TV입니다.